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펑키펑키한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정말 네오펀치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데뷔를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데뷔를 시작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노력하는 네오펀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온라인트로 저희의 목표는 하루 빨리 저희를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저희의 팬분들도 조금이나마 생기고 그런 효과가를 이뤄내리고 인지도를 조금만 쌓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인지도를 조금만 더 쌓는 게 유명해지고 싶군요. 우리 데뷔하연이. 인지도를 조금만 더 쌓는 게 유명해지고 싶군요. 우리 데뷔하연이. 인지도를 조금만 더 쌓는 게 유명해지고 싶군요. 그건 우리 데뷔하연을 candidatur한다고 인지가оль하며